갑자기 왜 도망쳐? 형한테 가는 거야 천천히 가, 발 아파 야 야 야 나 화나게 하지 마, 터져 그래서 나비 펑 알려줬잖아 그깟 걸로는 어림도 없어 네가 내 안전 비네라 뭐? 내가 펑 안 터지게 네가 꽉 붙잡고 있으라고 아까는 잡지 말라며? 무슨 자격으로 잡냐 안 그랬어? 어, 뒤끝 어, 있어, 뒤끝 그래서 지금 자격 주잖아 공용 안전핀 그걸 왜 내가 해? 보호사니까? 위험해물 마크하고 지키는 게 보호사 일 아냐? 내가 와서 알아봐 돈 많이 줄게 얼마야? 얼마불래? 완치돼서 떠나는 환자들한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 뭔데? 다신 보지 말자 제발 보지 말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더는 따라오지 마 근데 나 환자 아닌데? 자신 보지 말자 그거 환자들한테 아는 작별 인사라며 난 멀쩡해 하긴 당신 같은 분은 환자랑 좀 다르지? 그렇지 약 먹고 주사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태어났을 뿐이고 그래서 딱히 치료법도 없어 이유도 안 좋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지 피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겠지? 무서워서 겁쟁이 얘도 내가 좋아 애들 hardware 하는 royale 했 음악 음악 음 음악